26명의 회원들께서 전국 방방곡으로 좋은 포인트를 찾아 사진을 촬영하여서 의회에서 이렇게 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질역에 우리 김선우 작가님께서 정말 시간대에 잘 맞춰서 나리공원을 촬영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다레기논은 사실은 이쪽으로는 경기 한수 북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지방으로는 이런 다레기논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정말 보존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우리 회원들의 결실이 맺혀진 것처럼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을 촬영을 하여 시민 여러분께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항상 오픈데이 있으니까 마음도 고셔서 가찰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